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테레오 튜브의 차호영입니다. 오늘은 리투아니아의 스피커 브랜드 오디오 솔루션의 버추어스 S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추어스는 완벽한 기교로 연주하는 연주자를 의미합니다. 오디오 솔루션의 버추어스는 플래그십 모델인 벤티지의 바로 아래 모델인데요. 완벽한 기교로 연주하는 듯한 느낌을 낼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리투아니아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와 함께 발트 3국 중 하나입니다. 발트 3국은 90년대 초에 러시아에서 독립한 국가들로 유럽에 속하면서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을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더군다나 발트 3국 모두 음악을 좋아하고 손재주가 좋아 장인 정신으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음악적 배경에는 수세기의 역사를 가진 스타르틴이라고 불리는 다성음악이 있습니다. 스타르틴은 유네스코에 의해 인류의 대표 무형문화유산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리투아니아의 음악성을 대표하는 연주인으로는 바이올린의 거장 야사 하이패치가 있습니다. 오디오 솔루션은 2011년 음향 엔지니어 게디미나스 가이드 엘리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게디미나스는 5살 때 스피커를 처음 만들었고 16살 때 스피커를 제작해 용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목공 장인인 할아버지께 나무 다루는 법을 전수받았다고 하니 캐비닛 제작도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디미나스는 리투아니아 명문대학이며 우연히 또 자신과 이름이 같은 빌리우스 게디미나스 기술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전공했습니다. 2003년부터 8년간 오디오 솔루션 창업 준비를 했고 그 기간 동안 TV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음악과 스피커 제작에 몰입했다고 합니다. 듣고 싶은 CD는 꼭 두 장을 사서 한 장만 듣고 나머지는 미개봉으로 보관만 한다고 하니 게디미나스의 완벽하고 까다로운 성격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공정을 수공으로 제작하는 부티크 스피커 브랜드 오디오 솔루션은 4개의 제품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트리 끝부터 오버추어, 피가로, 버추어소, 그리고 플래그십인 벤티지입니다. 오버추어는 5301C, 5302B, 5303F, 5304F, 5305F,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5306F 이렇게 제품이 있습니다. 이름 앞에 붙은 O는 오버추어를 뜻하고 3은 3세대 제품을 의미합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크기가 크며 뒤에 붙은 C는 센터, B는 북쉘프, F는 플로어 스탠딩입니다. 피가로는 CBSMLXL 이렇게 6개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XLXL은 피가로 라인에만 있는 사이즈이며 높이가 1748mm로 오디오 솔루션 전 모델 중 가장 큽니다. 버추어소는 BSML 이렇게 4개가 있고 벤티지는 센터를 추가해 CBSML 이렇게 5개의 제품이 있습니다. 저는 오디오 솔루션 모든 라인에서 13개의 제품을 모니터해 보았고 지인 중 몇 명이 저의 추천으로 오디오 솔루션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스테레어 튜브의 청음실에도 피가로 M을 레퍼런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뛰어난 스피커들이 많이 있고 특히 근래에는 안 좋은 스피커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의 스피커가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히 오디오 솔루션을 좋아하는 이유는 소량 생산, 수작업, 장인 정신으로 만드는 명품급 스피커임에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상당히 좋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디오 솔루션 모델 중에 제가 처음 접한 모델이 오버추어 305F였습니다. 오버추어 305F는 크기로 따지면 피가로 M 그리고 오늘 리뷰하는 버추어소 S와 같은 급의 크기입니다. 오버추어 305F의 거침없이 울리는 소리를 들으며 엔트리급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고 이 정도 스피커만 해도 다른 스피커로의 업그레이드 욕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음악에 몰입하여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들었던 모델은 바로 윈 라인의 피가로 M과 XL이었습니다. 당시 피가로 M의 리뷰를 위해 이 두 모델을 듣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단순히 소리가 좋기도 했지만 이 모델을 들었던 청음실에 우연히도 스팬더 D 시리즈의 9.2와 다이노디오의 C4가 있었는데 마침 스팬더 D 9.2는 피가로 M과 다이노디오 C4는 피가로 XL과 크기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앰프로 비교해서 들어보았습니다. 당시 앰프는 C모디오의 최상위 앰프인 850P 프리 앰프와 이름처럼 85옴의 888와트를 내는 모노블럭 파워 앰프 888에 물렸습니다. 이 앰프 가격이 억대가 넘으므로 성능은 출중했습니다. 스피커의 가격대는 당연히 피가로 M과 XL이 두 배 이상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비교 대상 모델에 비해 결코 못하지 않았으며 더 나은 면도 있었습니다. 수공으로 만든 만듦새는 괜찮고 크기에 비해 무게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여러가지 면을 고려할 때 정말 가성비가 좋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고 외국의 오디오 리뷰어들도 저와 같이 뛰어난 가성비를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버츄어와 피가로의 상위 모델인 버츄어스 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츄어스 S는 높이 1130mm 그리고 넓이가 391mm 그리고 깊이가 547mm에다 무게가 50kg입니다. 같은 라인에서 제일 작은 북셀프인 버츄어스 B를 빼면 가장 작은 모델입니다. 버츄어스 S는 높이 1130mm 넓이 391mm 깊이 547mm 크기에 50kg의 무게로 북셀프인 버츄어스 B를 제외하면 같은 라인에서 제일 작은 모델입니다. 오버츄어 시리즈의 305F와 피가로 시리즈에서 중간급인 피가로 M과 약간 비슷한 크기이며 유닛의 구성도 미드레인지 트위터 더블 루퍼로 같습니다. 다만 유닛 크기는 이들 모델보다 약간 작습니다. 버츄어스 S는 피가로 M과 비슷한 크기이지만 버츄어스 S가 10kg이나 무거워 물량 투입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도는 91dB로 높은 편이고 주파수 응답은 26-3만Hz로 상당히 넓습니다. 유닛은 1.2인치 실크돔 트위터 5.2인치 하드펄프 페이퍼컨 미드레인지 그리고 역시 2개의 6.5인치 하드펄프 페이퍼컨 콘 베이스 드라이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피던스는 4.5음이고 크로스오버 주파수는 각각 500Hz, 7000Hz로 정하여 청각상 예민한 800-2000Hz의 주파수 중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적 스피커 미드레인지가 700-2500Hz에서 크로스오버 포인트를 사용하지만 버츄오서 S의 미드레인지는 이보다 훨씬 확장된 500-7000Hz 영역을 커버하는 미드레인지를 사용하여 마치 풀레인지 스피커와 같은 장점을 가진 3-way 스피커를 만들어 냈습니다. 전체적 모양은 인클로저의 폭보다 뒤가 깊은 모던한 디자인입니다. 오디오 솔루션의 통일성이 느껴지는데 위에서 볼 때 뒤쪽으로 깊은 육면체입니다. 이런 디자인은 앞뒤로 작용하는 유닛의 진동 에너지에 대한 반작용을 감소시키고 통울림과 공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두 개의 소구경 우퍼를 사용하여 빠르고 단단한 반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니 혼스타일의 트위터는 고음을 부드럽고 넓게 확산시켜 선명하지만 고급스러우면서 오래 들어도 피곤하지 않은 고역을 들려줍니다. 버츄오서 S의 트위터는 미드레인지와 우퍼 사이에 있으며 이렇게 트위터가 중간에 낀 구조를 MTM 구조라고 합니다. 미드 우퍼, 트위터 미드 우퍼 구조의 MTM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높은 주파수를 내는 유닛의 소리가 낮은 주파수를 내는 유닛 방향으로 편향되어 왜곡되는 로브 틸팅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많은 현세대 스피커들이 채용하는 구조이며 미니 혼스타일 트위터와 더불어 고역의 편향성을 억제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솔루션의 버츄오서 시리즈에는 음압에 손상 없이 세 가지의 다른 크로스오버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는 AHC 즉 Adjustable Harmony 크로스오버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조정 가능한 고조파 크로스오버인데 모든 왜곡의 원인은 배음의 특성 차이로 나타나는데 AHC는 이러한 배음의 특성을 조절하여 서로 다른 세 가지 패턴의 소리를 느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세 가지 모드 중에서 밸런스 모드는 음악적 선명도와 몰입형 사운드 스테이지에 완벽한 균형을 추구하는 모드입니다. Moderate 모드는 드라마틱한 느낌을 절제하여 장시간 시청에 자극을 덜 주는 한층 더 부드러운 사운드의 모드입니다. Inhanced 모드는 음악적으로 미세한 디테일까지 살려 가장 높은 수준의 음악적 세부사항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실제로 처음 해 본 결과 모드라이트 모드는 한층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었고 밸런스 모드만 해도 고급스러운 느낌의 부드러움을 잃지 않으면서 하위 기종보다 소리의 디테일이 더 잘 느껴졌습니다. Inhanced 모드는 정말 디테일한 공간의 느낌과 여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크로스오버에 사용된 캐페시터와 인덕션 코일은 슈페리어 제트캡, 시코일, 토로이달 코일 등 덴마크의 오디오 전용 부품 업체인 얀센사의 제품이 사용되었습니다. 얀센의 부품은 하이엔드 스피커 브랜드인 마르탱, 포칼, 소너스파베르, 락포트 등과 하이엔드 PA 업체인 펑션원, 시스템 오디오 등에도 사용됩니다. 바인딩 포스트는 접촉 압력을 선택할 수 있는 WBT의 넥스젠 제품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버추어소 시리즈는 이중 구조의 캐비닛을 만들며 플래그십 라인 벤티지와 같은 구조의 자동 잠금 방식인 모노리식 셀프라킹 시스템을 적용하였는데 모든 캐비닛에 걸쳐 다양한 두께와 밀도의 재료를 사용하고 결합하여 각 레이어가 서로 다른 공진 주파수를 갖도록 했습니다. 폴리우레탄 접착체 층을 완충제로 사용하면서 0.05mm 단위로 차이를 두어 내부의 진동을 감쇄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두꺼운 접착층이 0.15mm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공진 억제에 필요한 무게의 절반을 감소할 수 있었는데 이는 50kg의 버추어소 S 모델이 100kg 무게의 스피커가 가질 수 있는 공진 억제 효과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추어소 시리즈의 마감은 화이트, 실버 그레이, 징크 그레이, 블랙 이렇게 4가지 기본 색상 외에 카멜레온 옐로우,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 골드, 청록, 세츄레이티드 블루, 아이스 블루, 글레이시어 블루 등 7개의 추가 옵션 색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독일 화학 업체인 머크사에서 생산한 시랄릭 도례를 사용해 화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여기까지 오디오 솔루션의 상급 라인인 버추어소 S 모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버추어소 S의 청음 후기와 청음 사운드 영상을 업로드 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